1. 파이팅 인사를 weeds입니다 하나, 둘, 세가!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크입니다 저희가 11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월드 칼류 스타상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박수 이 상이 정말 큰 상이라고 들었어요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받는 상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엔 저희 스트레이키드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소리꾼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에 보호답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멋진 모습, 퍼포먼스 장인 스키즈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수정 조각 한 마디씩 한 번 들어볼까요? 일단 올 한해도 저희와 함께 고생해주신 저희 재활품 성명하들 그리고 저희 휴메스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월드 한류 스타 상 정말 저희의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스트레이키드가 월드 한류 스타 상에 그런 덜맞는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거 스트레이키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. 그러면 바로 열어? 네, Jesus, everything, all around the world 우리, from the start, 여러분은 항상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쁠한 award을 받을 수 있는것 train 계속 오고 계속 걸어가는 것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월드루키상에 이어서 월드 할리윈스탄상까지 성장하는 스키즈에 역사와 함께하는 상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뜻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월드 또 전세계 우리 스테이분들께서 저희 응원해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생각합니다. 스테이들을 사랑합니다. 런드! I love you! Yes! Today our stay is all around the world. We really really miss you. And so I hope to see you guys soon. Until then, please stay healthy. Promise! Yeah! Yeah! 저희가 직접 무대에서 인사 드릴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런 느낌의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. 멋진 모습! 네, 그리고 2022년 새해가 바뀌었습니다. 후에 저 리노과 호랑이 기운을 나눠 드릴게요.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힘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저희 다 같이 새해 인사 한번 드릴까요?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Happy Year! 후!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고 멋진 모습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Thank you!